야 렉 5G네 진짜? 왜이렇게 렉 걸리냐? 아 피시마 컴퓨터 역시 자 이제 개망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격팀 시작하자 칼 렉 5G구요 렉 컴퓨터 지금 피시마 컴퓨터 피시마 컴퓨터 피시마 컴퓨터 피시마 컴퓨터 피시마 컴퓨터 자 그리고 자 지금 밧줄 쪽에 전부 다 몰려 있는데 지금 수비팀은 그냥 부족적으로 깔에 가고 있어요 자 뒤에서 메인에서 메인에서 뒤치러 왔습니다 자 사이트 전전은 들어왔고 제트랑 지금 맞아놨는데? 어 잡았습니다 설치 바이퍼 일단은 맞으면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자 토탑에 걸렸는데 오 도전 지금 일어났구요 오 잡아냈습니다 페이드가 맞다 지금 잡았구요 어 꽂고 꺼야겠다 그냥 자 바이퍼 메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안쪽에 지금 아스타라 킬 어 잡았구요 2층에 있어요 트레이드 됐습니다 메인에 남아있는 네 바이퍼가 남아있고 안테나가 있거든요 봐주면서 아 스파이크 위치를 못 찾고 있어요 아 결국 이렇게 첫번째 경기는 호흥고가 가져갑니다 1대0입니다 자 호흥 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